하나, 둘, 셋, 야!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랜만에 멤버들과 함께 간단한 미니게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오늘 정말 재밌는 미니게임 준비했는데 자 게임 룰을 좀 읽어드릴게요 자 게임 룰 게임 방법 게임이 시작되면 벽이 점점 좁아집니다 소를 밀어내거나 방 밖으로 나가게 해서 아이템을 사용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여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게임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방이 점점 좁아지는데 거기서 살아남는 최후의 1인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후의 1인이 소원을 말하도록 합시다 뭐 이런식인거죠 약간 뭐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해라 자 고런거 명력을 할수 있는 첫판은 연습게임 두번째 게임은 세분째 때 막판 하겠습니다 왕 정하는거 밀치는 거구나 아직 아직 벽이 안 좁아졌잖아 벽에 닿으면 죽나봐 이..어니 벽이지? 이 벽인가 이게? 어어어어 벽이 점점 좁아진다고? 벽이 점점 좁아진다고? 뭔 벽이 좁아진다는 거야? 이 벽인가 도대체? 어디 벽이 좁아진다는 거지? 뭔 벽이 좁아진다는 거야? 어디? 좁아지고 있는데? 어? 어디가 좁아져? 어디 어디? 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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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이? 양쪽이 양쪽이 벽 끝쪽으로 밀면 죽는 건가? 어? 이거는 앞뒤가 앞뒤가 왜 나만 나한테만 그래? 그럼 때문에 나한테만 가겠어요 아.. 그만해 그만하라고 여러분 김리아님이 자기만 안 맞으려고 가만히 있습니다 김리아는 놀야 이리와 날려줘 날려주세요 언제 시작해? 난리 났다 벽에 닿아도 벽에 닿으면 죽나봐 죽나봐? 이거 마지막 최후의 1인이 이기는거에요 서로 때리는게 맞는데 여러분들 일단 멈춰봐요 싸우신가원 일단 멈추십쇼 벽 밖으로 밀려나면 죽네 벽 밖으로 밀려나면 죽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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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려 죽여버려 그냥 죽여 죽여 벽으로 가면 죽어요 벽으로 가면 죽어요 벽으로 가면 죽게 전통 좀 가지고 있어 잘가라고 친구들 벽 밖으로 가면 죽어 이거 피 안따라 바보가 벽이 칼 내고도 있다 칼 내고도 있다 내고도 있다고 벽으로 보세요 비 안따라에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거 밀치는거야 나 살았어 나 살았어 나 살았어 벽이 완료들어졌네 둘이 살아나봐 둘이 살아나봐 둘이 살아나봐 둘이 살아나봐 싸움 하셔야죠 야 싸우세요 일룸들이 싸우냐 일룸들이 으아 멈춰 일룸들이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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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그냥 괴롭히는데 뭐 무서워 으아 누가 누가 벽을 하나 놔주세요 중간에 벽을 하나 오케이 싸울 수 있게끔 싸울 수 있게끔 싸울 수 있게끔 앞에다 놔줘야지 더 오케이 오케 싸워 싸워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악 지육대가 승리했습니다 오오 앗 자 연습게임 한판도 해보겠습니다 이번 맵을 빙판으로 해요 지옥으로 해요 지옥으로 합시다 바로 뭐야 지옥으로 하자 스탑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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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시 바꾸자 이번엔 절대 와주지 않겠다구 오케이 멍청한 녀석들 아아 으아아앜 뭐야 이게 살려주세요 오케이 여러분 너랑 나는 1 대 1 이런 건가 어 벽이 좁아지네 뭐죠 뭐 아무것도 하고 있는데 벽에 불타는 데 으흐흐흐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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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내려 내려 죽여버려 일단 이거 낙사야 어? 잠깐만 뭐야 이거 어? 이거 화살이 있네? 아하하하 승리! 오니? 거기에 그런 히든템이 아 이거 연습게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짧네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이번엔 얼음맵 하겠습니다 오케이 스탑돌 얼음맵이라 이게 상자를 열면 아이템이 또 있다고 하네 설명해 성자를 잘 찾아봐야겠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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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눈동이가 있네요 이번엔 좋은 자리를 덕이 하는게 중요하죠? 덕이 입는 좋아집니다 아니 활 활은 어딨지? 멍청한 녀석들 나 돌검이라구 이 자식 돌검이지 돌검샷 이 자식 멍청한 녀석들 나 돌검이라구 이 자식 이 내 돌검 맛을 봤더라고 좋았잖아 우리 좋았잖아 우리 좋았잖아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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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다이아놈이 아 거미지 아무도 날 모르는군 아래에서 피 터지겠어 아악 멍청이들 아악 그게 아플거라고 생각해 그 맞으면 주석이다 올라갈때 뭐 올라와보시지 어떻게 올라가는거지 벽이 점점 오고있죠 벽이 점점 오고있죠 계단있잖아 계단 약오르지롱 약오르지롱 계단이 어딨지 벽이 점점 오고있어 벽이 점점 오고있어 아 뭐야 왜이렇게 시시해 자 여러분 자 이번에 이기는 사람은 왕게임 왕이 되는걸로 하겠습니다 뭐 시키는걸로 다하는거 이번에 1등하는 사람은 왕이 되는걸로 코인을 잘타야돼 이따가 응원하는 사람이 있어야돼 죽으면 여긴 어디야 김리언님 멋집습니다 아 아니 대택이님 멈취세요 드릴게요 그래도 야A 아 안돼 나한테 이겨보게 시겠다고 응 빨리 나의 왕으로 지금이라도 모시면은 봐주도록 하마 죽어라! 죽어라! 올라갈 땐 올라가고 오시지! 저는… 저는 개가 없어요 으… 야 대박! 어? 어? 야! 와!!! 올라오지마! 이 피 헌테들아! 이러지마! 이거 왜 안 이겨줘! 아! 아! 이러지마! 내가 왕이 되겠어! 멍청한 녀석들! 내가 이 팀을 들어야지! 이 자식 포션 맛이나 바빠! 아오! 나로야 나로야 나로! 아무것도 없다고! 점점 좁아지고 있어! 올라오잖아! 이러지마! 이러지마! 가만히 있어! 살려줄 때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겠어! 가만히 있겠어! 점점 반가워지는구만! 해보자고 인여! 응? 혜택이 못 올라와 어차피 떨어지면 죽는다! 떨어뜨리면 해!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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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길꺼야! 내려가! 오왕택! 오왕택! 어차피 왕은 태택이 일단 내가 절줄 알았어! 1대1이구만! 호황, 호황인 꼼수 cycle 여기서 하시죠 여기서 아 여기서 다리가 아프군 의자가 어디 없나 전기 아프네 다리가 전기 아프네 다리가 전기 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왔습니다 주위대가 건반 중에 앉았습니다 아닙니다 엉덩이로 따뜻하게 데워드리는거에요 아 알으시죠 오 주위대가 그랬습니다 제가 봤죠 주위대에요 주위대에게 천바를 내려주십쇼 여름몰이 하지마세요 여름몰이 하지마세요 어 담미언님 요루루가 만든거 아니고 전기위자입니다 고문할려고 그러는거에요 요루루루에 천바를 내려주십쇼 아니 담미언님 BJ리아님이 뭐라고요 주접키랍니다 주접여웅놀입니다 오 그 말이 일리가 있구나 우리 한번 김리아에게 김리아에게 천바를 내려주십쇼 맞습니다 우리 리아 누구와 함께 벌칙을 받고싶으냐 저는 대택이랑 받고싶습니다 왜 나야 대택이랑 가세요 님 부럽잖아요 가요 담미언님 받고싶다고 물어봤을뿐 아니죠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김리아와 진흑대가 서로 뽀뽀를 하며 사랑한다고 속삭이도록 하여 이렇게 또 골 빨았을텐데 진지하게 해야한다 진지하게 진지하게 뽀뽀해 뽀뽀 뽀뽀라고 했다 뽀뽀 장난스럽게 하면 안된다 남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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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고щ Called 아뇨? 전화해 아니 이미 당신의 권력은 끝났어 이 아저씨야 권력은 끝났네 뭐? 뭐? 뭐하네! 뭐하나 하세요! 지저봅시다! 물을 그만 털어! 자 이렇게 해서 벌칙 하나 끝났으니까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점점 좁아진다 미니게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